이거는 엄마들이 참 좋아할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 드리는 달병가 영희쌤입니다. 이 표현들 아마 외국에 계시거나 미드나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저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라고 알고 있을 표현일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많이 보고 들은 기분이 들 겁니다. 맞아요. 이 표현들은 원어민들이 못 쓰면 영어가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이 표현들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들, 이 패턴들은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원어민처럼 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더라도 훨씬 많은 게 들리고 보이게 될 거라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죠. 자 첫 번째 패턴. feel like. feel like. 이거는 진짜 많이 봤죠?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 쓰나요? 일단 이거를 한국어 뜻으로 해석해서 뭐뭐인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패턴의 100%를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feel like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요. 무언가 먹고 싶을 때예요. 이 뒤에 바로 음식만 붙이면은 그 음식이 땡긴다, 먹고 싶다 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I feel like a sandwich. 그러면은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 가 되는 거고요. I feel like a pasta. 하면은 파스타가 먹고 싶어. 가 되는 겁니다. I feel like Chinese food. 하면 뭐예요? 그쵸? 중국 음식이 땡겨 먹고 싶어가 되는 거죠. 이런 대화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So, what do you wanna eat for lunch? 음... I feel like Chinese food. Oh, I know a good Chinese restaurant. Let's go. 해석되죠? 그쵸? What do you want? want가 나왔네요. 자, 이거 feel like 음식 모르면요. 우리 I wanna eat만 쓰게 됩니다. I wanna eat a sandwich. I wanna eat a pasta. I wanna eat Chinese food. 근데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feel like를 쓰면은 그걸 먹고 싶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What do you wanna eat for lunch? 점심으로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니까 I feel like Chinese food. 나 중국 음식이 땡겨.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I know a good Chinese restaurant. Let's go. 나 중국집 맞지 마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먹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feel like를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너 뭐 돼? 뭐 쓰는데? 뭐, 뭐. 이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그런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feel like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I feel like a king. 이거 뭐예요? I feel like a king. 나 왕이 된 기분이야. 왕인 것 같은 기분이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I feel like a teacher. 하면은 나 지금 선생님이 된 기분이야. 선생님인 것 같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굳이 become이라는 단어 be라는 단어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대상만 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슬프지만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여요. I feel like an idiot. 그쵸? 그리고 약간 슬픈 얘기지만 미드 같은데 자주 들리는데 첫 번째가 나 되게 바보 된 것 같아. 나 멍청이, 똥멍청이야. 이런 느낌이고요. I feel like a failure. 하면은 나 실패자 같아. 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이런 대화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I feel like an idiot. Don't say like that. It happens all the time. 그쵸? 한 명이 I feel like an idiot. 나 바보인가 봐. 나 멍청이인가 봐. 나 멍청이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Don't say like that. 그렇게 말하지 마. It happens all the time. 그쵸? 항상 있는 일이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걸.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린 그때도 feel like를 쓸 수 있고요. 이 feel like 뒤에 ing를 붙여가지고요. ing를 하고 싶은 기분이다. 마찬가지로 want 같은 느낌을 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feel like dancing. 이라면 뭔 뜻이냐. 나는 춤을 추고 싶어요. I wanna dance.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은 I feel like playing games. 하면은 나 게임하고 싶어. 게임하고 싶은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질문도 할 수 있겠죠. Do you feel like dancing? Do you feel like playing games? 그러면은 춤추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이렇게 Do you wanna dance? Do you wanna play games? 대신에 쓸 수가 있는 거죠. Do you feel like dancing? Do you feel like dancing? So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Chinese or Italian? So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Chinese or Italian? 그래가지고 간단한 대화문을 보면은 Excuse me. Can I talk to you a second? Actually no. I don't feel like talking now. 이거 해석이 바로 되죠. Can I talk to you a second? 1초만, 잠깐만 대화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Actually no. 아니 I don't feel like talking now. 지금은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말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eel like를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이 feel like 뒤에 문장을 붙여가지고 진짜 그 문장인 것 같은 기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녀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어. 그러면은 I feel like She doesn't like me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feel like를 빼고 She doesn't like me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그녀 날 싫어해. 사실이래요. 근데 여기 앞에 I feel like 하면은 사실보다는 추측이 되죠. 그녀가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어요. I feel like She doesn't like me 그리고 이런 거 I feel like I can do this 어떻게 해석돼요? I feel like I can do this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I feel like가 빠져버리면 나 할 수 있어. 강한 의지가 되지만 I feel like가 붙음으로써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어감이 바뀌죠. 이 어감 가져가세요. I feel like I can do this I feel like I can do anything I feel like I can do anything 그리고 I feel like I'm alone 이 말은 뭐예요? 나 혼자인 것 같아. 나 혼자가 된 기분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거 I feel like My students enjoy studying English 해석되죠? 제 느낌이지만 제 학생들은 영어 공부하는 거를 참 즐기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게 I feel like My students enjoy studying English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I feel like I can be myself around him. I feel like I can be myself around him. I feel like I can be myself around him. I feel like I made you feel uncomfortable. I feel like I made you feel uncomfortable. Feel like의 지금 4가지 쓰임새 맞죠? 첫 번째, 뭔가 먹고 싶을 때 두 번째, 무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세 번째, 뭔가 하기를 원할 때 ing가 묻고요. 네 번째, 진짜 그런 기분이 들 때 문장이 온다 했죠? 지금 보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feel like는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예문 꼭 만들어보면서 이 feel like의 쓰임새를 가져가도록 노력해보세요. feel like는 꼭 알아야 하고 알기만 하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재밌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I don't feel like 방금 전에 배웠던 feel like의 부정인데요.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쓸 일이 많아서 따로 뺐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장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이거는요. 되게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안 땡겨. 안 먹고 싶어. 안 할래. 그럴 기분 아니야. 이 어감을 다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요. 그래가지고 Do you wanna eat this? 이거 좀 먹을래? 라고 얘기할 때 Fine. I don't feel like it. 하면은 괜찮아. I don't feel like it. 나 별로 안 땡겨. 안 먹고 싶어.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y don't you go on a picnic? 우리 피크닉 갈까? 라고 물어보니까 I don't feel like it. I just wanna rest. 그쵸? 피크닉 갈까라고 하니까 I don't feel like it. 아 별로 안 그러고 싶어. 안 가고 싶어. I just wanna rest. 그냥 쉬고 싶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즉 I don't feel like는 I don't want. I don't wanna. 이거 대신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당연히 뒤에 음식이 나오면은 그 음식 안 먹고 싶은 거겠죠. I don't feel like a sandwich. 오늘 샌드위치 BD 아니야. I don't feel like Chinese food. 아 중식 오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G가 붙어서 그 ING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연인이 막 데이트를 해. 근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집에 안 가고 싶은데. 그쵸? 집에 안 가고 싶은데 I don't wanna go home.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도 I don't feel like going home. 뭐라고요? I don't feel like going home. 하면은 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안 자고 싶은데. 이럴 때도 I don't wanna go to bed. 할 수 있지만 I don't feel like going to bed.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I don't feel like going to bed. 그리고 아 너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가끔 그런 날 있죠. 진짜 아무것도 격렬하게 안 하고 싶다. 그럴 때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party. I don't really feel like going to the party. I just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Why? I just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Why? 무언가 안 땡겨 안 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원트 잠깐 지워놓고 Don't feel like 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세 번째 패턴 Make sure Make sure 이거 댓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얘 어떻게 쓰냐고 영영사정 같은 데 치면요. 뭐 확실하게 하다 반드시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은 Make sure을 거의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Make sure은요. 그냥 이거 해. 알았지? 이 어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 알았지? 그냥 이 어감이 더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make sure을 보고 뭔 생각을 했냐? 이거는 엄마들이 참 좋아할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이런 말을 그렇게나 자주 해요. 밥 잘 챙겨 먹어 건강 챙기고 술 많이 먹지 말고 그쵸? 밥 잘 챙겨 먹어 건강 챙기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Make sure you don't skip meals Make sure you take care of your health Make sure you don't drink much 자 지금 보면은 Make sure이 없다 치면요. You don't skip meals 너는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렇게 문장 앞에 make sure 얘만 붙이면 그렇게 해 정도의 어감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했던 그 말들이 다 make sure이었던 거죠. make sure you don't skip meals make sure you take care of your health make sure you don't drink much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여권 안 챙기면 여행이 망하잖아요. 그럴 때도 야 여권 챙겨 요 정도의 어감 요 정도의 어감이 make sure you bring your passport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권을 챙기도록 해 요렇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쓰게 돼요. 그냥 make sure you bring your passport 하면은 여권 챙겨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럼 요런 문장도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질걸요? 나가기 전에 불 다 끄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make sure you turn up the light 언제 when you go out make sure you turn up the light when you go out 이런 표현 쓸 일이 있겠죠? 나가기 전에 불 꺼 불 다 끄고 딱 이 어감이고요.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make sure you never do that again 뭐라고요? make sure you never do that again 다시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make sure you subscribe to this channel 뭐라고요? make sure you subscribe to this channel 안 누르고 뭐예요? 빨리 구독 눌러야죠. 그래서 꼭 구독 누르세요. 이 어감 이게 make sure 되게 쉽죠? 다 쓸 수 있겠죠? 반드시 확실하게 하다 이런 거로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뭐 뭐 해 라는 어감이 더해진다. 즉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할 표현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make sure 쓸 수 있을 겁니다. make sure you lock the door and windows before you go to bed make sure you lock the door and windows before you go to bed make sure you tell Claire how pretty she looks tonight make sure you tell Claire how pretty she looks tonight 아 그리고 이 make sure이 문장 맨 앞에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거 하나만 가져가세요 I just wanna make sure 그쵸 I just wanna make sure 하면은 아 그냥 그런가 해서 정도의 어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I just wanna make sure you're okay 이거는 너 괜찮나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려고 이런 어감이에요. 너 괜찮나 해서 이게 I just wanna make sure you're okay 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일 다 잘 되고 진행되고 있나 해서 한번 확인하러 왔어. 그게 I just wanna make sure everything is going well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I just wanna make sure everything is going well I just wanna make sure she's okay I just wanna make sure she's okay I just wanna make sure they're ready I just wanna make sure they're ready 일단 이 make sure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전 충분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와서 뭐 뭐 해 이 어감을 전달하는 make sure이랑 중간에 와서 그런가 해가지고 의 어감을 전달하는 make sure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이제 make sure은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쉽다. 그쵸? 자 마지막 네 번째 I want you to 자 우리 I wanna는 되게 잘 써요.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 I wanna study English. 나 집에 가고 싶어. I wanna go home. 나는 행복하고 싶어. I wanna be happy. 그쵸? 근데 이건 어때요? 나는 네가 영어 공부를 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집에 가면 좋겠어. 나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이때 제가 많이 했던 실수가 I want that을 썼던 거예요. I want that. You are happy.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원트랑 that은 원수. 둘이 안 친해. 같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쓰지 않고요. 그럴 때 I want you t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네가 뭐뭐 하면 좋겠어가 돼요. 이렇게요. I want you to study English. I want you to go home. I want you to be happy. 너가 영어 공부하면 좋겠어. 너가 집에 가면 좋겠어. 너가 행복하면 좋겠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은근히 어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트 뒤에 그 대상을 넣어주면요. 그 대상이 뭐뭐하길 바란다.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담배를 끊으면 좋겠어. 이것도 만들 수 있겠죠. I want my father to quit smoking. 뭐라고요? I want my father to quit smoking. 하면은 우리 아빠가 담배를 그만 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난 그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면 좋겠어. 그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면 좋겠어. I want him to ask me out. ask out. 데이트 신청하다. I want him to ask me out.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앞에 돈트가 오면은 그러길 바라지 않아. 될 수도 있어요. 난 네가 슬프지 않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be sad. I don't want you to be sad.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나는 그녀가 떠나지 않으면 좋겠어. I don't want her to leave. 뭐라고요? I don't want her to leave.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 I want my subscribers to study English hard and to be happy.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뭔가 하기를 바란다. I want 뒤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I don't want you to leave. I want you to stay. I don't want you to leave. I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do whatever you want. I want you to do whatever you want. I want you to do whatever you want. 자 우린 오늘 이렇게 feel like don't feel like make sure but want you to 이 네 가지의 패턴을 봐봤습니다. 진짜 오늘 거는 많이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미 외국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와 저 진짜 많이 쓰이는 건데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표현들이거든요. 이거 여러번 반복해서 보면서 꼭 익히시길 바라겠고요. make sure you make your own sentences. 여러분들만의 문장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